우리 회사 밑에 와있단 말이야? 당신이랑 단둘이서 외식한 지도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시간 좀 내줘 응? 글쎄 일이 좀 남아있긴 한데 아무튼 좀 기다려봐 끝나는 대로 내려갈 테니까 알았어요 천천히 시간 내줘서 좀 놀랬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당신한테 전화해볼까 생각했었어 의문할 일이 있었거든 왜 무슨 일이 있었어? 근데 지금은 아니야 결정했어 어차피 결정 혼자 하는 거니까 회사 일이야? 그럼 그거 말고 뭐겠어? 뭔데? 천, 당신이 할 얘기란 뭐지? 아, 아니야 당신하고 마리아한테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이라면 그냥 접어도 늘 신경 쓰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저기 우리 이번 주말쯤에 시간 내서 야외로 나갔다 오면 어떨까? 그러지 뭐 당신 시간 괜찮아? 나도 머리를 좀 시키고 싶어 그래 나도 다른 분위기에서 자기랑 같이 편안하게 시간 좀 보내고 싶어 그래 나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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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